나는... 죽였구나... 여기는 또 왜이래... 으... 여기는... 나루토 목소리인 줄 알았어, 나는... 나는... 우치하의 사람이야... 그 눈... 진짜로... 지이차도 우치하의... 고... 고... 하풍선... 3만원 감사드립니다! 고맙습니다! 아... 하루에 천원도 못 버는데... 왜이래... 대박이네... 정말 고맙습니다... 열심히 하겠습니다... 방송... 근데 진짜 원래 나 일주일에 거의... 많이 받아봤자 진짜 뭐... 하루에 뭐... 진짜 천원 번적도 있고 만원 번적도 있고... 그런데 오늘 정말 많이 받네요... 정말 감사합니다... 여러분들 덕분에... 진짜 방송을 직업으로... 어... 열심히 또 열정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.. 어... 허튼 데 쓰진 않아요 절대... 걱정하지 마시구요... 게임 많이 사서 방송하겠습니다... 고맙습니다... 어... 마다라 저 이빨 다 빠진 것 봐... 입술... 어... 하... 입술... 멍... 미... 어지는 일찍이?? 시원한거... 시원한거... 근데... 커플에... 막 Leist원... 마다리로써... 지원한거... 그... 어어... 김수이네... 아... 아... 점심... 하나... screening... 아니... 아... 야 중2병 3살 중2병 80까지 간다 딱 적절하죠 와 사상이 완전 다르다 대단하다 저 나이에 그래 야 지 눈이 더 좋은게 어? 응 안구해 응 왜 그래 린 얼마나워 린을 왜 자꾸 죽이려 그래 어 목소리 어 왜 이래 어 극혐 어 방금 얘 얼굴에 분홍색으로 막 바뀌었는지 알아 저기 그 아랫도리에 막 뿔을 달렸거든 부끄러워가지고 당황한거야 그저 오른쪽에 이제 계속 계속 거슬린다 위치가 좀 아 아 저거 봐 어디 달려있는거야 저게 아 저게 뭐야 아 진짜 아 너무했다 아 이제 몇 개를 달린거야 저게 마따라가気になるの? 인가 오케 르다 난다나 와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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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금 걸어 아 아 게임이 이게 시비 생각 그럴텐데 이게 어 역시 사즈가 어 니폰 니폰 스케일 어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다쳐 어 진짜 끔찍하다 야 이거 새롭겠는데? 와 저 몸을 쓰는거 나 또 처음 보네 소용돌이 제츠를 격파하라 체력이 50% 남기고 백제츠를 뭐야 백체 이상 격파? 에이 설마 에이 말이 안되지 100명이 나온단 얘기야 그러면? 오 아니지? 와 씨 아니면 삼국지 무쌍이세요? 백체 격파하는거 보니까 이거 시간지 있는거 같애 나오는 시간이 어 근데 얘는 가만있어봐 어 3연발 나간다 3연발 나간다 그렇지 이게 없으면 말이 안되거든 다 죽일 수가 없어 어 진짜 이렇게 멀티에서 게임하면 개용먹는데 진짜 어 어쩔수없다 지금 어쩔수없어 아 연타할 필요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어 금방 죽어 쟤네들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아 얜가? 어 맞춰 맞춘거야? 이거 굉장히 집중있게 봐야되는 게임이였구나 어 몰랐어요 어 한대만 죽어 한대 어 원펀맨 원펀치 원다이 인정 원펀치 원다이 인정 어 어 이게 뭐니 어 이렇게 세 무슨 설정이 어 직원이 얼마 안남았대 왔다 왔다 좀 더 맞추는 시간이야? 어 어 이거 네모 아니야? 어 어 어 어 어 어 34채밖에 격파를 못했네? 아 잠깐만잠깐만 얘 얘 죽여야되는거 아니야? 아 아 인솔 씹혔다아 세모 세모 어 얘는 안때려지네 어 때려준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얘를 때리기 전에 백명을 죽이라는거 같은데 지금 쟤가 저거고 본체고 야 이거 어 이게 한명한테 연타하면 다른애들이 자동적으로 때려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안돼 죽은놈만 계속 때리고 있는거에요 그니까 중간에 끊고 다시 때리고 이런식으로 해야돼 흐 흑 흑 흑 흑 이건 좀 솔직히 좀 잘못 맞는거 같네요 어 흑 흑 흑 흑 흑 아니 락곤이 안돼 흑 이게 뭐야 아 얘가 본체야 얘가 본체 그럼 자동적으로 락곤이 내야되는데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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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나 S 받은 거나 지금? 어 많이 성장했네 어차피 왼쪽으로 말했지만 당신이 말했던 린이 엄청나요! 린이 위험해 도대체 제츠는 착한 놈이냐 나쁜 놈이냐? 어 뭐야 손 잘렸어 너가 너다른 부가? 괜찮은데? 린이 위험해 린이 위험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ルクル 하아! 나 이제 린이 위험해 린이 위험해 린이 위험해 린이 위험해 린이 위험해 저 전원시로 후드로 활용하다니 아 금색선광이 아니라 금빛선광이 아니라 이거 누가 번역해서 이씨 근데 영문학과 덕후 찾기 힘들지 다시 왜냐면 덕후는 일본어를 잘하니까 영어보다 아 아니네 이거 일본어잖아 응당 이거는 번역을 누가 했는지 궁금하다 참 진짜 너도 한명밖에 모르는 바보구나 진짜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남자에게는 여자친구가 안생긴다 눈물 어? 어? 그리고 나쁜 남자는 여자 마음의 구멍을 낸다 와 얘가 다 달래들어 처리해버리는 거야? 야 거의 오비토 성장기네 어 게임이 안개 닌자를 80채 이상 120채? 120채 안나보던데 근데 왼쪽 마크가 표시된 배틀에는 시크릿 액션이 있다 배틀 도중 특정 행동을 일으키며 숨겨진 액션씬이 재생된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될까? 우와 개빨라 와 우와 개맞네 어? 뭐야 야 야 몸이 무슨 강철이여? 어 아 이거는 여기 안에 이렇게 딱 어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어 초 근접으로 쓰란 얘기네 어 운로해질 쪽 이게 이게 직빵이네요 어 어 얘가 딱 보니까 얘가 본체거든? 얘 먼저 떼지 말자 최대한 격파를 먼저 하자고 어 뭐야 아 이게 특정 그 신이구나 시공간 인쇄! 와 지렸다 와 어 시크릿이 굉장히 많네 4개나 있네 어 이건 인쇄버튼인데 뭐지? 어 아 이게 목돈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와 그냥 때리면 진짜 체력 안다네 이게 진짜 센거네 어 이게 거의 오비토의 분노네 뭐야 아니 시크릿 액션이 왜 이렇게 어저페 뭐 없어 뭐 어 저게 어쩌라는 얘기야 어 어 매니저님 질문은 루리앱을 이용해달라고 어 방송에서 하면은 진행 안된다고 벙어리 주신다고 좀 말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왜 벙어리 주는지 잘 모르니까 와 이거 연타 미쳤어 와 이거 뭐야 이 기술 연타 뭐야 와 와 이거 연타 지려 와 와 이거 무슨 연타 지리네 그래 그래 연타가 이정돈 돼야지 어 야 47 49연타 50연타 55연타 그래 65연타 이거야 지렸어 와 이 캐릭터 만약에 나오면 금지해야겠다 야 개사기다 진짜로 어 리그에선 절대 있어선 안될 카드다 어 이거 진짜 B버튼만 누르면 돼 최군 B연타야 이거 진짜 어디 설날에 어디 동생들 놀러오면 응 이거 뭐야 형 나도 나루토 하고 싶어 그러면 어 이거 이기려면 B버튼만 눌러 이러면 되는 거야 어 이런 캐릭터 있으면 풀쓰니까 동그라미 버튼이네 어 액원이 B버튼이고 그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1,000명 다이선 고맙습니다 방송이 오늘 흥하네요 PC 500 모바인 477명 중계방인 23명 다음 파제 130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타락에서 돌아왔어요 카치님을 키워먹겠다 그런건가 어 어떻게든 상관없다네요 카치님을 키워먹겠다 그런건가 카치님은 오늘의 주제자입니다 오 와 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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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갑자기 젊어져? 저기 하시라마 얼굴 있나? 어머 내 얼굴? 하는거 같다 표정이 마다라도 걔 대단한 새끼야 어.. 걔 대단한 놈이야 죽는 그 상황까지 성장한거야 쟤는 사람이어서 죽는거지 한계가 없는 놈이야 아.. 검은제츠가 얘구나? 그러면은 어어어 이러고 이제 그 콘센트 끊고 이제 꿈을 꾸게 되겠네 이제 죽어서 기다리겠네요 부활을